설탕국에 하나에 몇 명 정도 달라붙여서 먹을 수 있죠? 아니 저 일반적으로... 바로 손이 가시는데? 여보세요. 너 같은 뚱뚱이는 한... 오케이, 2인 기준 하나는 되는 겁니까? 네, 보통 2, 3인분... 어... 네, 한 번 주셔보실게요. 어, 예, 예. 일단 두 개 준비 시켜야 돼. 뭐야, 족발이야? 뭐야, 빼야지, 빼야지, 혼인은. 일단 두 개로 갑시다. 두 개로 갑시다. 아시죠?